안녕하세요 루트비 비트켄슈타인의 트라타투스 로지코 필라소피쿠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이한 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트켄슈타인이 종군했을 때 전장에서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트라타투스 로지코 필라소피쿠스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놀라운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함께 인터넷에 구템베르크 프로젝트로 공개되어 있는 논리철학 논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절에 있는 버틀랜드 어셈의 서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명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비트켄슈타인 집안은 굉장히 음악을 사랑했고 또 브라함스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이 그의 집에서 연주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음악적인 구조가 저는 그의 트라타투스 로지코 필라소피쿠스에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하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걸로 The word is everything. That is the cas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 말이 전체 앞으로 진행될 이 논리철학 논구에 화두를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The world is the totality of facts, not of things. 그러면서 The world is determined by the facts and by these being all the facts. 이건 마치 불교 선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그리고 그 보루에스가 말했던 것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현실에서 존재한다 이거와 같기도 하고요.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사실로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괴로운 것들은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먹구름들이 우리 삶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사실로써 세계를 본다면 마치 호연지기처럼 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되겠죠. 비트게인슈타인이 본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군 노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발견을 적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군대에서 극한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얻으시죠. 그런 것 같은 거죠. 막 우리가 일상에서 먹장구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딱 걷어내고 실제 존재하는 그 세계 그것을 비트게인슈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everything that is the case. The world is the totality of facts. Not of things. The world is determined by the facts and by these being all the facts. 다음 그런 말입니다. For the totality of facts determines both what is the case and also that is not the case. The facts in logical space are the worl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